자, 영양크림 사왔어? 더운데 영양크림 왜 발라? 롱시만 바르면 되지. 엄마, 병원에서 무슨 립스틱을 그렇게 진하게 발라? 엄마 지금 환자인 거 몰라? 기집애야, 여기 있으면 화장도 못해. 립스틱 하나 사다 주고 그런 소리를 해라. 영양크림 하나 사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워? 김순분 할머니,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지 마세요. 다들 불편하대요. 할머니가 식사를 잘 안 하세요. 다이어트한다고 약으로도만 드시네요. 뭐? 다이어트까지? 제발 좀 엄마.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장서인 작가의 작품 그래도 손이 주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손이 주는 선물 장서인 장서인 빨려 내리고 뭐하는 거야? 버스기사가 핸들을 맞으며 궁시렁거렸다. 아, 먼저 내릴게요. 그때 내 뒤에 선 남자가 나를 앞둘러 내렸다. 그가 내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몸이 기우뚱했다. 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아, 버스기사가 이번에는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내리라며? 나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끌고 계단을 내려섰다. 음, 날씨가 더워지자 긴치마가 거주적거렸다. 하지만 가는 다리를 가리기에는 긴치마만한 게 없었다.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자 버스기사는 신경질적으로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 뒤 번호판을 보았다. 제 인장, 마음 같아서는 고발이라도 하고 싶었다. 시장 굴목 안으로 들어서자 서서히 장사를 준비하는 가게들이 보였다. 이곳은 재래시장 치고는 단합이 잘 되는 동네였다.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고 밤 9시쯤에 닫았다. 며칠 전 가게를 내놓았다는 야채 가게는 여주인 혼자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원피스 밑단을 내리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첫 조카의 결혼식이라 많이 들떠 보였다. 이 정도면 괜찮죠? 내가 말하자 그녀는 남편이 보수적이라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나는 가끔 그녀의 남편이 생미추집 야외 테이블에 앉아 여주인과 노닥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즉, 예금 대신이에요? 라며 나는 그날 수선비를 받지 않았다. 마주보는 생선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상을 당했는지 문 앞에 상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요양병원에 3년째 입원 중인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던 주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자가 바지 길이를 잘라달라며 들고 온 새 청바지에서도 생선비리내가 났다. 나는 조금 더 걸어올라가 약국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도 걸음이 멈춰졌다. 투명한 통유리 때문일까? 늙은 남자 약사가 어찌나 꼼꼼하게 유리를 닦는지 유리창으로 내가 잘 보였다. 목이 파인 티셔츠 때문인지 살이 조금 빠져 보였다. 하루 종일 재봉틀만 밟는데도 난 살이 빠지는데 사정은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하는데도 점점 더 살이 찌네. 엄마, 이 아줌마 다리 아픈가 봐. 옆을 돌아보니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분홍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나 아줌마 아니거든? 저리 안 가? 나는 도끼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다. 아이의 엄마가 죄송하다면서 고기를 숙였다. 놀란 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 뒤로 숨자 여자가 아이와 자리를 바꿔섰다. 아, 아침부터 죄수없게. 나는 들고 있는 가방을 내리쳤다. 아이고, 죄송해요. 은지야, 어서 가자. 여자가 재빨리 아이의 킥보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끌고 갔다. 나는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긴 치마를 입고 있는데도 절둑거리는 내 다리를 본 거야? 아, 속상해. 나는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다. 샌들이 발에 안 맞는지 고리 쪽에 물집이 생기려고 했다. 음, 당분간은 슬리퍼를 신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쩐 일로 사장이 어제 내게 슬리퍼를 주었다. 빨간 리본이 있는 슬리퍼였다. 은행 옆에 신발 가게가 생겼더라. 두 개 샀어. 하나는 너 신어. 이럴 때 보면 사장도 은근히 정이 있단 말이야. 가게 안에서 냄새나는 음식만 먹지 않는다면 그나마 밉상은 아니었다. 사장이 먹는 음식 때문에 새 옷뿐만 아니라 내 수선물에도 냄새가 배웠다. 사장님, 제발 냄새 안 나는 걸로 드시면 안 될까요? 네?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사장은 알았다고 해놓고 여전히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었다. 예, 오늘 시장 사람들이랑 가게에서 한 잔 하는데 너도 놀다가, 응? 사장은 가끔 나를 붙잡았다. 저는 괜찮으니 제발 환기 좀 시켜놓고 가주세요. 라고 나는 주인처럼 말했다. 하지만 자꾸 말하기도 뭐했다. 임대료도 안 받고 수선 일하면서 별점견 다 한다며 짜증을 낼 것 같았다. 매장 한쪽. 한 평 남짓단 공간에서 나는 수선 일을 한다. 사장이 쳐놓은 얇은 커튼 속에서 나는 하루 종일 재봉틀을 밟았다. 가끔 가깝에서 커튼을 열면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장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사장은 껌을 쩍쩍 소리나게 씹으며 휴대폰으로 고스톱을 쳤다. 문을 열자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났다. 아이고, 사장이 어제 또 간장치킨을 시켜먹은 모양이었다. 나는 얼른 문부도 열었다. 이그, 그럼 그렇지. 다이어트는 무슨?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치킨 박스를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다. 나는 사장의 끊임없는 식욕이 한심스러웠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우선 에어컨부터 켰다. 목에 꺾인 선풍기는 아직도 그대로 놓여있었다. 어제 버리겠다고 하더니 또 잊은 것 같았다. 수선열 좀 하다가 장사 좀 배워봐. 이 다음에 옷가게 차리면 엄마가 땅 팔아서 도와줄게. 대학 졸업을 하고 5년 동안 집에만 있자 엄마가 친척 동생 옷가게라며 지난 가을에 딸을 데리고 왔다. 사장은 자신이 65이라고 말하면서 큰 옷가게 차린 지 7년쯤 되었다고 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놓은 사장의 눈가에 주름이 보였다. 너도 심심하지 않고 괜찮잖아. 간간히 옷장 사는 법 좀 알려줘. 엄마가 사장의 입에 귤을 넣어주면서 말했다. 그때 엄마의 말은 진심이었을까? 엄마는 그 말을 하고 얼마 뒤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상학과를 넣으면 디자이너라도 될 줄 알았는데 서른이 된 내가 겨우 한다는 게 오수선이라니 그것도 남의 옷가게 한쪽 모퉁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자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도 안 만났다. 위실걸기에 걸어놓았던 흰 실패를 빼서 검은 실패로 바꾸었다. 어제 원무가의 전화를 받고 엄마에게 가는 바람에 미처 손을 못 뗀 일감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자주 원무가의 전화를 받았다. 요양비가 하루만 연체되어도 전화가 왔고 엄마가 병실 환자들과 조금만 다투어도 오라니 가라니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귀찮았다. 도대체 엄마는 언제까지 내 신세를 지려는 걸까? 으이그, 이용실 김원장의 검은 바지를 보자 짜증이 났다. 아직도 안 해놨냐며 투덜댈 게 뻔했다. 나는 그녀의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일을 때려치우고 싶었다. 노르발 아래에 바지 밑단을 밀어넣는데 기름기가 만져졌다. 나는 불쾌감이 밀려왔다. 내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사장이 또 만진 모양이었다. 노르발 사이에도 양념이 묻어있었다. 사장은 왜 자꾸 시켜먹은 흔적들을 재봉들에까지 남겨놓는지 모르겠다. 그때마다 접힌 뱃살을 내밀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장이 떠올랐다. 예, 난 남편과 이혼하기 전만 해도 이 정도 몸은 아니었다. 사장은 입으로 떠들었다. 그녀는 늘 다이어트를 했고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나는 그녀의 멈출 수 없는 식욕은 외로움에서 오는 허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장과 큰 옷가게는 정말 잘 어울렸다. 2년 전에 이혼한 사장 남편의 바람기는 한동안 시장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나는 물티슈로 재봉틀 손잡이부터 닦았다. 음, 임대료가 없어서 좋긴 한데 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물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엄마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불편한 두 다리가 취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알고 보면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 말고는 엄마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24병 아파트를 엄마가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에게 싼 값에 넘기자 그가 잔금을 치르면서 말했다. 누나, 이제 사죄 좀 그만 부려.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자 엄마가 내가 뭘? 그래도 내 자식 안 낳고 남의 자식 18년 동안 키웠으면 잘한 거 아니야?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엄마는 우리 집에 오기 전부터 습관처럼 옷을 샀고 비싼 가방을 들었다. 아버지 앞에서는 다시는 안 사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진주 목걸이를 사오자 아버지가 망치로 부순 적이 있었다. 엄마는 점점 더 깊은 곳을 찾아 옷과 반지를 숨겼는데 나중에는 내 서랍장 안에까지 감추었다. 이제 갓 생일을 시작한 중학생 딸이 서랍장을 아버지가 함부로 뒤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마는 잘 알고 있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수선이 엄마가 그러다 바람난 거 내가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엄마의 악어 가죽 가방을 찢어 쓰레기통에 쑤셔넣었다. 허리가 아파서 기지개를 켰다. 고개를 들어보니 약국 앞에서 본 여자아이가 건너편 그릇집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물고 있었다. 아이가 나를 발견했던지 내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다. 그러더니 유리문 앞에서 내게 아이스크림을 내밀었다. 먹을래요? 아이의 입모양이 말을 했다. 너나 먹어. 나도 입모양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가 아줌마 바보라며 발을 쿵쿵 굴렀다. 벌떡 일어나서 때리는 시늉을 하자 아이가 재빨리 엄마 쪽으로 도망갔다. 아이의 엄마는 그릇집에서 내밀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어린 것에게 눌림을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자 물을 한 잔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사장은 아직 출근 전이었다. 나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사장의 다이어트 체크표를 보았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눈에 잘 드는 곳에 붙어 있었다. 얼마 전에 사장은 1일 1식 다이어트를 해보겠다며 떠들어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키는 것 같지 않았다. 사장은 나몰래 주각 치즈케이크도 먹었고 도넛치도 먹었다. 한 번은 야채가게 여자가 고로켓을 들고 오면서 사장에게 권하자 손사리를 쳤다. 아휴 그래도 나이 들면 살집이 좀 있어야 해. 라며 억지로 건네자 자기는 안 먹겠다고 두고 가라고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설탕가루가 묻은 비닐봉지가 휴지통에 있는 것을 보았다. 사장의 집 냉장고에도 다이어트 체크표가 붙어있을까? 다이어트한다면서요? 나는 나몰래 꽃갈콤 봉지를 뜯고 있는 사장에게 심술고기 물었다. 그럴 때에도 사장은 민망한 듯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내게 먹어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음식 버리면 죄 되는 거 몰라? 내가 먹다 남긴 피자 조각을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자 사장이 집사게 낚아챈 적이 있었다. 사장은 기름기가 말라버려 꼬들꼬들해진 피자를 아주 맛있다는 표정으로 한입 베어 먹었다. 내 바지 고쳐놨어? 김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원장은 또 아침부터 반말이었다. 언젠가 김원장은 내 이름에 입을 댔다. 수선이너 성이 김이라면서? 차라리 오가 더 낫겠다. 오수선. 그녀의 빈정거림에 비위가 상해 나는 하이힐을 심은 김원장의 발을 차버리고 싶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낭낭하게 굴렸다. 그러고는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슬그머니 치맛단을 한 손으로 끌어내렸다. 아직도 안 해놨어? 내가 빨리 해달랬잖아.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해? 죄송해요. 빨리 해놓을게요. 바쁘실 텐데 가 계세요. 김원장의 눈빛이 싸늘했다. 직원도 없이 골목 미용실을 하는 주제의 원장이라는 여자나 오드리의 뻔이 좋아서 가게 이름을 오드리로 정한 사장이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높은 슬리퍼를 신었는데도 김원장의 키는 커 보이지 않았다. 옷을 맡길 때마다 늘 재촉해서 나는 그녀가 가지고 오는 수선물들은 반갑지 않았다. 김원장이 주바심 내는 말투보다 은근히 내 다리를 보는 눈빛이 더 거슬렸다. 긴 치마 속에 감춰진 가늘고 짧은 왼쪽 다리를 자시만 한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송곳을 꺼내어 눈이라도 찌르고 싶었다. 그녀에게서는 늘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다. 그건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 나던 냄새였다. 엄마는 지금도 요양병원에 누워서 발끝에도 향수를 뿌렸다. 나는 김원장의 등을 문쪽으로 슬쩍 떠밀었다. 사장에 비해 그녀의 등은 그래도 탄력이 있었다. 어머, 아야! 김원장이 문턱에 발이 걸렸는지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슬리퍼 한짝이 벗겨져 나뒹굴었다. 괜찮아요? 나는 속에도 없는 말을 하며 발로 슬리퍼를 슬쩍 밀었다. 아휴, 괜찮으니까 바지부터 빨리 고쳐나. 나를 돌아보는 김원장의 눈길에 날이 섰다. 문을 어찌나 세게 닫던지 입구에 새어놓은 마네킹팔이 흔들렸다. 너도 살좋배. 그 덩치에 높은 슬리퍼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제 내 다리 그만 보고 네 다리나 신경 써. 나는 짤뚝거리며 걷고 있는 김원장을 보며 깔깔 웃었다. 그러고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치맛단을 걷어올려 보았다. 오늘따라 왼쪽 다리가 더 가늘어 보였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네 다리 위로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다 지난 일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짐 나간 친엄마 소식이 궁금하긴 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인지 아침부터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김원장의 바지를 던져놓고 허리를 뒤로 제쳤다. 눈을 감고 있으니 목욕이 하고 싶어졌다. 대중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지 까마득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덥지? 김원장 왔다 갔어? 또 빨리 해달라고 난리쳤겠네? 오셨어요? 나는 얼른 자세를 고쳐앉으며 커튼을 열었다. 사장은 오자마자 덥다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머리 속은 온통 먹는 것으로 잤다고 생각했다. 사장은 냉장고를 열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셨다. 하지만 나에게 마셔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사장은 에어컨 앞에 서서 티셔츠 아랫단을 가슴위로 들어올렸다. 그리고 전신거울 앞으로 가더니 밀려올라간 브레이저를 바로잡았다. 끈적가슴이 출렁했다. 살이 찌니 가슴이 자꾸 커져서 싫다면서도 사장은 은근히 손님 앞에서 더 내밀었다. 사장이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는 동안 나는 김원장이 검은 바지 솔기를 다시 박음질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그녀가 재고간 치수보다 1cm 정도 폭을 넓혀놓았다. 분명 그녀는 살이 빠졌다고 좋아할 것이다. 한 달 전에 1cm 정도 폭을 넓혀놓은 바지를 입어보고 그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떠들었다. 그날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다이어트에 귀를 기울였고 일어설 줄을 몰랐다. 운동은 안 하고 음식 조절만 했어요. 어머 그래요? 아니야 그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소개해줄게. 거기 식욕억 제재 괜찮아. 가격도 안 비싸.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 재봉틀로 입을 박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녀들은 빵을 먹으면서 떠들어댔다. 나도 커튼을 열어 냉장고 앞으로 갔다. 우유를 한 잔 들이키는데 사장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날씨 많이 덥죠? 뒤를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젊은 아가씨였다. 한눈에 봐도 모녀지간으로 보였다. 뱃살이 접힐 정도로 뚱뚱한 아가씨는 미어 터질 듯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살이 찐 딸의 옷을 사러 온 모양이었다. 입고 온 티셔츠도 디자인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몸에 맞는 걸 골라 걸쳐 입은 듯 했다. 젖은 땀이 그대로 브레이저를 드러내 보였다. 잔잔한 꽃무늬가 수놓인 보라색 브레이저였다. 잔말 말고 입어. 입어요 언니. 이에 입을 만한 여름바지와 제끼 좀 줘볼래요?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나 살 빼기 전에는 선 안 본다고. 딸은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짜증을 냈다. 그러게 이년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나이 서른도 안 되어 입을 옷이 없다니 말이 돼? 엄마가 언제 나한테 관심 있었어? 맨날 바쁘다면서 빵과 라면만 먹였지. 어디 밥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고. 이게 다 엄마 탓인 거 몰라? 딸은 화가 단단히 났던지 사장이 들고 온 검은 재킷을 소파 위로 휙 던졌다. 뭐라고? 그게 어디 내 탓이야? 네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어디 나에게 덮어씌우려고 그래? 아유 언니 왜 그러세요. 날씨도 더운데. 사장은 엄마와 딸의 눈치를 살피며 이 여자들 하는 짓 좀 봐. 라는 시선을 내게 보냈다. 아가씨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입어봐요. 이 색깔 예쁘죠? 올해는 이 디자인이 유행이에요. 사장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마수거리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여자의 비위를 맞추었다. 사장의 얼굴에는 예, 네 비위 맞추느니 차라리 다이어트가 더 쉽겠다.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다시 재봉들 앞에 앉아 커튼을 쳤다. 여자들이 짜증나는 말투가 듣기 싫어 바지를 탈탈 털었다. 옷먼지가 포르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녀들의 높은 온성이 머리털이 뽑힐 것 같았다. 잠시 재봉틀에서 손을 넣고 유리장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아동복 가게 주인 여자가 보였다. 여자가 아이의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의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팔바지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엄마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내게 준 바지와 비슷했다. 엄마는 가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다. 열두 살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나는 엄마보다는 아버지에게 아내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집 나간 친엄마 때문에 술만 마시는 아버지가 나는 버거웠다. 엄마 나 분홍 구두 때문에 살면서부터는 엄마는 조금씩 달라졌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관리만 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했고 음식도 가려먹었다. 아버지가 야채만 놓인 밥상을 보고 화를 내자 엄마는 모든 것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어느 날 내가 엄마 몰래 라면을 먹자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싱크대에 냄비를 쏟아 부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녁에 라면이라니 여자는 자기관리를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라며 두 번 다시 라면을 못 먹게 했다. 나는 내게도 자기관리라는 말이 어울릴까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커튼 속으로 비치는 여자는 키가 꽤 커 보였다. 그녀 옆에선 높아도 키가 컸다. 진짜 오랜만이네. 그런데 요즘 왜 통 안 왔어? 응, 바빴어. 안 오니까 궁금했어. 사장이 섭섭하다는 투로 여자 손님의 등을 툭 쥐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누구니 저 사람? 사장의 조심스러운 말소리가 커튼 사이로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야 스카프 하나 사고 싶다기에 어때 멋쟁이지? 나는 멋쟁이라는 말에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다. 쟁이 넓은 왕물 모자를 쓴 노파가 보였다. 노파는 그렇게 퉁퉁하지도 야외지도 않았다. 키가 커서인지 옷 맵시도 좋아 보였다. 주름도 별로 없어서인지 전혀 고생한 사람 같지가 않았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노파의 허리는 군살 하나 없었다. 노파가 뒤를 돌자 샌들 밖으로 밀려나온 뒤꿈치가 보였다. 허영 각질이 일어나 있었다. 수분이 빠져나간 노파의 뒤꿈치는 꽤 마르고 건조했다. 노파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얼른 커튼을 닫았다. 언뜻 본 노파의 목에 주름이 자갈자갈 했다. 나는 노파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스카프 좀 꺼내봐요. 예쁘죠? 이번에 들어온 신상이에요. 커튼의 실루엣 속으로 노파가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 사장도 나란히 섰다. 나는 사장도 세월을 더 먹으면 노파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장도 노파도 귀는 비슷했다.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좀 화사한 핑크 색상은 없나요? 노파가 색상이라는 단어를 쓰자 나는 노파가 제법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는 색상이라는 단어보다 색깔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화려한 코트를 고르면서 이 색깔은 갈색이라서 더 예쁘네? 라고 말했다. 아마 노파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색상은 브라운이라서 더 세련된 것 같네. 라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자주색이 더 점점 우아해 보여요. 그래도 난 이 색상보다 화사한 핑크가 더 젊어볼 것 같은데 노파가 자주색 스카프를 훑어보며 고민하는 동안 사장은 여자 손님 가까이에 다가갔다. 여둔 훨씬 넘었다고 했지?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아직도 저런 몸매야? 그러자 여자 손님도 사장 가까이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집에서도 화장하고 계시는 분이야. 6시 이후에는 살질까봐 물도 잘 안 마셔. 얼마 전엔 바사지샵도 끊어들였다니까. 예이야 안 되겠다. 다른 데 가보자. 내가 아는 곳이라고 우긴 왔다만 그다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아무래도 백화점으로 가야겠어. 노파가 고개를 돌리자 여자 손님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짜증이 나서 재봉틀 돌림 바퀴를 확 돌려버렸다. 참 얼마나 더 젊어 보이고 싶은데 멋부리는데 돈 그만 쓰고 남이나 도우라고 아직도 골방에 혼자 사는 노인도 있어. 나는 고함이라도 지를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재봉틀 의자가 커튼 밖으로 넘어졌다.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은 약간 불편한 인상을 하면서 내가 일으켜 세우는 의자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른 의자를 바로 해놓고 냉장고 앞으로 갔다. 물이라도 한 껍 마실 생각이었다. 냉장고에는 여자 손님이 오면서 사왔는지 캔커피 두 개와 복숭아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다. 나는 캔커피 하나를 따려다 말고 생수병 뚜껑을 열었다. 사장의 다이어트 체크표가 보였다. 동그라미가 세 개 그려져 있었다. 미안해. 다음이 올게. 괜찮아. 어머니, 다음에 한번 들리세요. 노파와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자 사장이 투덜대며 문을 쾅 닫았다. 아우, 너무 잘하는 것도 밉상이네. 잠시 후 김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 해놨어?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드라이로 순질된 머리가 붕 떠 있었다. 코발트색 여름재킷 아래로 얼룩이 묻은 흰바지가 보였다. 바지만 갈아입고 바로 외출할 모양이었다. 두껍게 화장된 김원장의 이마가 번들거렸다. 어머, 나 살펴졌나 봐. 어제보다 옷이 좀 넉넉한 것 같은데. 어쩐지 몸이 가볍더라니깐. 탈의실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는 김원장의 입이 벌어졌다. 나는 그녀의 입이 저렇게 컸나 생각했다. 끝없이 먹고 차갑고 거만한 말들을 쏟아내는 입. 그녀는 음식 조절 효과를 확실히 봤다는 표정으로 전신 거울 앞에서 자세를 이리저리 틀었다. 나는 일부러 넓혀놓은 1cm 정도의 폭을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사장님도 신경 더 바짝 쓰셔야겠어요. 나는 얄밉게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장은 김원장에게 질투를 느꼈던지 씹고 있던 껌을 뱉어 휴지에 돌돌 말았다. 어때요? 바지 편하죠? 역시 잘 고친단 말이야. 김원장은 아침과 달리 내게 꾀에 상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 순간에도 그녀의 눈이 내 다리에 머무는 듯해서 불편하게 웃어주었다. 엄마 입원에 계신다고 했지? 좀 어떠셔? 김원장은 관심을 안 가져도 좋을 내 사생활을 은근히 물었다. 뭐 그저 그렇죠. 나는 말꼬리를 흐리며 드라이기로 불풀린 그녀의 머리를 보았다. 아마도 그녀의 머릿속은 허세로 꽉 채워졌을지도 모르겠다. 곱게 늙지 못하고 땀을 깔보는 눈빛을 가진 여자의 머릿속을 한 번만 열어보고 싶었다. 넌 아무리 꾸며도 폼이 안 날 거야. 명품 코트 입고 비싼 가방 들어봐. 쩔뚝거리며 걷는 너를 누가 쳐다볼 줄 알고? 여자의 눈빛이 그렇게 말을 했다. 사장은 바쁘다는 김원장에게 다이어트 체크표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깔깔거리는 소리에 나는 너희가 확 밀려왔다. 3일 만에 엄마에게 갔더니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다자고자 물었다. 참, 영양크림 사왔어? 더운데 영양크림 왜 발라? 롱시만 바르면 되지. 나는 침대 위에 거울도 앉았다. 엄마, 병원에서 무슨 립스틱을 그렇게 진하게 발라? 엄마 지금 환자인 거 몰라? 나는 서랍장 위에 놓인 휴지통에서 휴지 하나를 뽑아 엄마에게 내밀었다. 기집애야, 여기 있으면 화장도 못해. 립스틱 하나 사다 주고 그런 소리를 해라. 영양크림 하나 사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가 내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또 시작이라며 인상을 찌뿌렸다. 약봉지를 들고 온 간호사가 엄마에게 한마디 했다. 김순분 할머니,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지 마세요. 다들 불편하대요. 야, 너까지 닮으시해? 내가 김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했지? 엄마가 성질이 난 듯 서랍 위에 놓인 야구르트를 간호사에게 던졌다. 다행히 간호사는 나간 뒤였다. 벽에 부딪히면서 깨진 야구르트에서 살구빛이 흘러나왔다. 엄마는 김순분이란 말만 나오면 기겁을 했다. 이번 신청서를 쓰는 날에도 내 옆에서 김순분 할머니 대신 김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할머니, 김순분 이름이 얼마나 순박하고 정감 있는 줄 아세요? 간호사가 엄마에게 신고 듣자 2년이 미쳤어? 부르지 말라면 부르지 말지. 뭔 말이 많아? 라며 민망할 정도로 욕을 퍼부었다. 김여사님이라고 어찌나 나에게도 부르라고 하는지 한 번씩 불러줄 때마다 나는 남의 옷을 입은 듯 어색했다. 사람은 호칭이 중요한 거야. 여사님이란 말이 여자를 얼마나 우아하게 만드는 줄 아니? 옷 빼입고 명품가방 들어봐. 사람들이 바로 나를 여사님으로 불러준다니까. 아우, 난 그 김순무솔이 정말 질색이야. 중학교 졸업식 날 학교에 온 엄마는 짜장면집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우아하게 산 적은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옷을 입었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녔을 뿐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는 내게도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한 적도 없었다. 김여사든 김순분이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녀가 내 새엄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엄마가 김여사로 사는 동안 나도 내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었다. 할머니가 식사를 잘 안 하세요. 다이어트한다고 약으로도만 드시네요. 같은 병실의 간병인 아주머니가 내게 말했다. 뭐? 다이어트까지? 제발 좀 엄마. 내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가 놀란 듯 이불을 뒤집어썼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보였다. 예, 너 저녁 먹고 가. 우리 오랜만에 짜장면 시켜 먹을까? 커튼 밖으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자 드세요. 전 생각 없어요. 나는 검은실이 끊어지자 로르바를 들어 올렸다. 어머, 너도 다이어트하니? 그렇게 안 먹어서 어디 재봉틀 밟을 힘이 나겠어? 사장이 커튼을 열어제쳤다. 나는 깜짝 놀라 발판에서 발을 떼었다. 안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사장이 민망하다는 듯 말꼬리를 흐리며 다시 커튼을 닫았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사장이 삐져나온 허리살이 보였다. 나는 끝없이 먹는 것과 참는 것을 반복하는 사장의 식욕이 가련해 보였다. 그녀의 허개는 허전함에서 올라오는 외로움 같았다. 음, 나이 들어도 끊임없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엄마도 엄마만의 공허함 때문일까? 나는 바구니에서 노란 체크무늬 원피스를 꺼냈다. 사장이 작다면서 짜뜨리 천으로 준 옷이었다. 모자를 만들면 좋은 천이었다. 나는 원피스 아랫단에 있는 해바라기 무늬만 마음에 들었다. 나도 저런 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엄마는 어제 휴게실에 앉아 나랑 커피를 마시면서 환자의 보호자인 여자가 쓴 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민망해하던 여자가 아, 할머니!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건네자. 웬일인지 엄마가 손사리를 썼다. 나는 원피스를 뒤집어 놓고 모자의 패턴을 대고 그렸다. 해바라기를 최대한 살려 조심스럽게 가위로 우렸다. 원피스에서 나온 먼지들이 폴뽀 떠다녔다. 노루발을 올린 뒤 밀실을 끌어올려 원단을 밀어넣었다. 노루발에 아직 덜 닦인 얼룩이 보였다.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얼룩을 짜투리 천으로 닦았다. 엄마와 난 언제 둘이서 치킨을 먹어보았을까? 나는 침대에 누워 얼굴 백을 하고 있을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염을 할 때도 밋밋한 수의 대신 명품 코트를 입혀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한 번도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긴 치맛단을 들어 무릎이까지 올려보았다. 가는 왼쪽 다리가 드러났지만 중아리는 미끈했다. 여기까지 밑단을 자르면 좀 더 세련되어 보일까? 그러면 아줌마 소리는 안 듣겠지? 사장이 시계를 올려다보며 그냥 주문해버릴까 고민하는 동안 나는 천천히 재봉틀을 밟았다. 해바라기 모자가 드디어 완성되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열 of Giustonale 여기도 1 퍼뜨려 5 30 50 30 50 80 70 65 30 50 60 60